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브노틱 할거에요. 저번에 생방에서 했었는데 생방 너무 끊겨서 그냥 녹화방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할건데 제가 완전히 처음 하는 게임이라서 좀 버벅될 수도 있어요. 이해해주세요. 새 게임으로 다시 할게요. 생존으로. 퀄리티도 좋고 음악도 좋고 게임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아요. 일부러 다른 분들껄 안봤거든요. 저만의 스타일로 게임하기 위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목소리보다 너무 크면 좀 줄이니까 조금 줄이고, 로딩이 좀 길더라구요. 제 컴 사양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가봐요. 로딩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제 컴 사양이 좀 더 있어야 되나? 제 컴 사양이 좀 더 있어야 되나? 제 컴 사양이 좀 더 있어야 되나? 저거에도 한 80초? 90초 정도에 됐던 것 같은데 새로운 배치를 하느라고 새로운 배치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. 아 이제 들어갑니다. 왜 안뜨지? 새로운 행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VR도 되더라구요 몰입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살짝 어지러운 것 같아 불 났어 수화기를 잡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에 불 붙어요 뭘 해야 할까 똑똑똑 자 이거 보면서 내가 뭐 했는지 뭐 할 건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머리를 다쳤다는데 습관적으로 ESC로 눌러가지고 탭키를 누르면 되네요 헷갈려 지금 뭐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단 이거 가져가고 목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꺼내고 수락이는 안 들고 가도 되겠죠 아 자꾸 ESC 누르는 습관 때문에 이제 나가볼까나 가오리가 날아다녀 인간은 어때요? 어 나 무공포증 있어서 이거 보고 있으면 무서워 일단은 들어가볼까 상당 지금 뭐 들고 있는거야? 조명탄 바로 써버리면 안 되니까 빼놔 빼놔 물고기 잡아볼까나 물고기 잡아볼까나 구메랑 구메랑처럼 생겼어 어! 물.. 산소 산소 옆에 산소 부족하다고 뜨자 여기서 또 물고기 물고기 잡자 먹고 살려면 물고기 잡아야 돼 Uh 아 아 빠르다 빠르다 얘는 안 잡히네 산소가 금방 바닥나서 자꾸 왔다갔다 해야 돼요 약간 불편한게 있는거같아 바다를 한번도 들어가본적은 없는데 진짜 이런느낌이겠죠? 돌! 돌! 어? 강석이다! 오! 구리다! 모든 다 쓸모가 있으니깐 다 죽어 흠 늘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저기 또 뭐있다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일단 어? 이거 뭐야? 일단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위험한 애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물고기 잡으려다가 죽을뻔했어 다 죽어 일단 물고기 다 잡고 먹고살려면 열심히 잡아야 돼요 아 물.. 산소 산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무서워 겁나 무서워 무서워 진짜 이상 아닌데 도망가야 돼 오 뭐야 쟤네 딱 봐도 무섭게 생긴 애들 피해 무조건 피해야 돼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산소가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이랑 비슷해 우리도 스쿠버 다이빙하면 그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식으로 도망가야 돼 아 이쁘다 가져가시던데 물고기 물고기 뭐가 등등 떠있다 이미 석이 숨 차 우리 집은 저쪽에 있네. 일단 배고프니까 집에가서 밥을 먹자. 근데 구울 수가 있어요. 집으로 일단 갑시다. 물도 만들어야 되고 할게 많아. 뭐 만들 수 있는데? 아 불의 고기를 좀 갖고 있어야 되네. 뭐 만들어야 되네. 피타늄을 만들고. 최첨단이야 최첨단. 물도 만들 수 있다. 불의 고기. 아 얘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. 불의 고기는 물을 주고. 뭐 할까? 기릿.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다 구워야겠죠? 그냥 먹으면 좀 안되겠지? 물의 고기. 구운 피퍼. 얘네 두개는 물도 충전이 되네. 보관함에다가 좀 넣어놔야겠지? 얘는 넣어놔도 되겠죠? 고철은 넣어놓고 나머지는 혹시 죽으면 안되니까 죽은거 다 넣어놨어 아꼈어 얘는 없어도 되잖아 생명력도 딸리네 밥을 더 먹어야겠는데? 히퍼를 많이 모아야겠어 히퍼를 많이 잡으러 가야겠어 물을 만들어놓고 필요할때 먹어야겠지? 히퍼를 많이 잡으러 가야겠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냥하러 갑시다 슬슬 밤이 되어가고 히퍼 히퍼가 집 근처에 많이 있네 좋다 밤대니까 더 이뻐 근데 깊은데는 못 들어가니까 근처에선 찾아야겠어 집 근처에서 이것저것 주울거 있나 봐야겠어 달 저거 달이 있지? 너무 이쁜거 봐 뭔가 무서운 소리나 아이씨 소리 겁나 무서워 아 산소 산소 달 보고싶은데 달 보고싶은데 우와 여기 너무 이뻐 너무 이쁘죠 저기 가고싶은데 저번에 엊그저께 저기 갈려고 하니까 안가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멀어 아직까지 막 가는 것 같아요 길이 많을것 같았네 아 물고기 되게 많아 가라야 잡아라 찾아 봐 득템 득템 오오오오 물국이 많다 손전등 같은거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되지? 일단 밤이니까 집 근처에서 왔다갔다 할게요 근데 얘는 앉아도 되나? 아?깜짝이야 무서워 나 겉보라서 다 무서워 조그만한 거긴 귀여워 야 일로와 널어볼게 얘가 아까 물 만드는거였나? 물 위에 바로 떠있으니까 산소가 느리게 빠진다 괜찮은데? 저거 뭐야? 저 형광 저거 뭐야? 일단 이게 진짜 딱 봐도 외계생물체다 무서워 일칠거같은 애네 나 될 때까지는 근처에서 놀아야겠어 음악소리부터 무서운데? 너무 웅장하잖아 잠시만 실제로 이 높이까지 들어가면 진짜 무서울거 같은데? 미안 미안 일단 다시 죽어 아 깜짝이야 나 음악소리때문 놀래고 죽을 수 없네 우리집 어딨어? 아 저 있구나 깜짝 놀랐네 수영 잘한다 우리집 어딨어? 아 저 있구나 깜짝 놀랐네 수영 잘한다 이거 어디있고 아직 뭐 만들 수 있는게 없네? 수리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손전등도 있어야 되고 칼 쓰고 다니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소형 저장고 별의별거 다있다 별의별거 다있다 불에 불에는 뭐에 쓰는거지? 뭐 갑자기 많아졌네? 어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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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통 산소가 너무 작았었어 그동안 수영대 좀 빨리하고 차然 찌たizar 산소 수영이 숫자된 배uss misma 졸업 수륨 실리콘 골. 뭘로 만드는거 있지? 아까 미야. 칼. 재밌어. 만드는거 꿀잼이야. 밥 먹어야지. 아까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. 이건 어떻게 채우지? 생명력은? 소화기. 파이프? 파이프는 뭐에 쓰는거지? 저장구? 저장구 하나 만들까? 저장구 어떻게 하지? 밖에다가 해놓는건가? 누가와서 뿌시는거 아냐? 물 올라가서 볼까? 여기에다가 해놓는건가? 물 속에서 구나? 이렇게 하는거야? 내가 갖고다니는거야. 야 징그러봐. 소화기 그런거 들고다니지말라고. 아 진짜. 칼. 야 칼 돌리는거봐. 너 뭐하는애야. 왜 수상해니. 소화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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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할거 있나? 또 만들거 있나? 재밌다. 소리도구 만들어야. 수리도구 만들어야 되는데? 아 맞다. 밥먹어야지. 일단 밥을 좀 먹어야지. 아까 만든건데. 물은 따로 마셔야 되네. 아 얘 너무 쩝쩝먹잖아. 쩝쩝거리지말쌝. 냠냠. 물을 많이 해놔야되네. 산소통을 계속 묶여야 되겠다. 그래야 깁이 들어가지. 아 일단 물을 좀 만들어서 갖고 다녀. 그 다음에. 어? 아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하네. 어? 이제 또 죽으러 가야 되겠구나. 일로 나가볼까요? 칼 있어. 당기지마. 위험할 때 쓰면 되는건가? 이제 덤불같은데 가면 좋겠는데? 가기 전에 산소 좀 채우고 가야겠다. 움직임. 오지마. 뭐야 뭐야 뭐야. 나 지금 무섭다. 야이씨. 뭘 이렇게 쏴대. 저쪽으로 못 가겠어. 딴 데로 가자. 오 미역 자를 수 있잖아. 우와. 아 먹는건 아닌가? 근데 내가 죽은거야? 아 깜짝이야. 어 뭐야. 뭐야 방금 뭐. 뭔 소리야. 쟤 뭐야 쟤 뭐야. 안 꺼져 안 꺼져? 아. 엄마 무서워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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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오지마. 오지마. 뭐지? 오지마. 코알 consumeradura 응답 역시 granod 미역류 한번 내 상 spine. 오지마. starts to kill you. 아 쟤 왜 자꾸 쫓아 다니다. 무섭게. 너무 무서웁잖아. 도망가. 쟤 뭘 들고.. 쟤 뭐야 쟤 막 저거 들고 다녀 쟤 되게 웃긴다